결혼 승낙을 받으러 오신 거죠? 완전 베리다. 인사하러 가는 건데. 대회수 보려고 다 모였는데. 떨리겠다, 진짜. 정신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떨린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 얼마나 떨릴까. 커플 축구를 해요? 너무 보기 좋다.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독일과 국가대왕전이 있는 날입니다. 한독전이네, 한독전. 자존심이죠, 자존심. 가스, 가스. 가, 가, 가. 좋은데요? 봐봐, 이게 감독이야. 뚫고, 뚫고. 과연 나보다는 안 돼. 정말 잘한다.